한강을 갔어야 되는데요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외국인 특 한강을 갔어야 되는데요 이태원이예요 이태원이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파리파라입니다 저는 현재 강남에 오늘 피시방에 너무 피곤해서 비어들어와있고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온 친구 중에 로코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아는데 같이 캐나다 옆에 살면서도 함부도 손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오늘 걔도 한국에 놀러왔다고 하더라고 연락을 받아서 저도 한국에 있는게 뭐 놀러와 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약속시간에 한 2시간 일정 와가지고 카페는 안 마렵고요 그냥 피시방에서 기다리는게 그치 뭔가 그냥 이게 올라갔다고?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캐나다 사는 친구인데 한 몇 년을 알았죠 우리가? 3년? 4년? 안녕하세요 내가 저희 토론토 바로 옆동네에 살았었는데 못보고 못보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다가 한국 와서 드디어 만나게 됐어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게 나는 이제 한국 스트리머들 여자애들 만나면은 막 허그를 하려고 그러거나 그러면은 어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약간 으아 으아 어떻게 안아 오빠 근데 이제 나는 유스터로 그래서 내가 더 혼내야 하네 그래도 그게 좀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제 반대쪽으로 허어 하는 느낌이니까 오 여기가 강남 저 건물 뭔지 알아? 저 막 휘적휘적 하는거? gt라고 적혀있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외국인 특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틀려 방향이 틀려 이러면은 이러면서 슥슥 이거 확인하면서 가는거 국물이라고 외국인들 어 일단 아니 하하하 하하하 방향이 틀려 방향이 틀려 방향이 틀려 방향이 틀려 여기에서 내리려고? 이 장점에서? 다음 장점 아니야? 다음 장점 아니야? 아 너가 섭외인데 진짜 외국인 같아 오 아 이거 다 한 번만 걸어서 가는거 아 그리고 아 어 아 으음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야 된대요 외국인 특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을 갔어야 되는데요 이태원이예요 이태원이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한강의 야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를 반대방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원에서 지금 이유가 안돼 왜 이유가 안돼 한 마디로 길 잃은거잖아 기회처럼 이게 너의 새롭게 시구 이게 왜 이쥐이야 시간도 길어와 시간에 나의 сто이 이 시스템은 시간이야 그 포인트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우리 맞는 선택을 하는 걸까? 좋은 경험이야 좋은 추억이야 야지장이 드디어 도착 외국인들의 외국인 경험 저기까진가봐요 저기까진 여기까진 한 바퀴 돌에 반대쪽도 있고 가볼까? 초밥 한... 그니까 5개씩 10달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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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추러스 좋아해 추러스 좋아해 나 안 먹었어 나 그냥 스위트 좋아해 스위트 좋아해 스위트 좋아해 근데 이 시스템은? 음... 근데 저거는? 아 여기가 여기가 근데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아... 4달러 그니까요 그 다른 시스템은? 5달러 근데... 떡볶이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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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것 마카롱 같은 거 몰라 먹는 건 이게 난가? 왼쪽으로 넘어가고 한강 구경이 나지 우와 진짜 예쁘다 와 여기 왜 이렇게 예쁘냐 한강 반짝반짝거려 낭만 있구만 낭만 있어 there's a lot of stitch left over there 아... 힐링은 오진다 진짜 뭐...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뭐야?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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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한번에 또 주시면서 먹을까? 그럴까? 줄 서면서 먹을까? 아니면은 하나를 더 산 다음에 어 앉아서 먹을까? 아깝다가 음... 30 음... 이게 하나에 4,000원 아... 근데 여러분 이 닭꼬치 두 개 사는데 정확히 줄 20분 샀어요 2, 3, 20분? 30분? 20분 샀어요 근데 막 뭐 만들어서 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주는 느낌? 근데 20분 음... 다 먹어도 돼? 그래요 흘리지마 무슨 맛이야? 매워 매운 닭꼬치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무슨 맛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맛있어?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맛이야 누가 이야기가 뭐 없었나? 나는 오 Awesome 그리고 하나 더 사서 이제 안 들어가자 너가 먹고 싶은친거 먹어봐 핫도그 핫도그도 있고 아 내가 사줄게 쪽에 약끼리 소가도 있고 큐브 스테이크도 있고 치킨도 있고 쉽게 울멓었나 놀아 먹고싶어? 네 큐브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그래? 이쪽의 오케이 давай 으어eh 아우 맨 아우 맨 아우 맨 아우 맨 아우 맨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먹고 싶은거 사신다고 했지만 아니 아니지 거짓말 또 하잖아 먹어 밥은 정해져있었다 자 이게 약기소바 빵이라는거고 이게 얼마였지 6천원 그리고 여기가 파인애플 버거랑 베이컨 버거 6900원 6900원 우리 그냥 와가지고 진짜 존나 먹고 가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 있다가 무지개 포 포 보시기 반포 달빛 무지개 분수 를 한대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집에 간다 진짜 오 마이 진짜 많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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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야? 이제 시작하는거에요? 시작한다 아 색깔이 없사 왜 색깔이 없냐 아 아 아 I get it. I get it. So there are lights on her, but then it's too light, so we can't see it. It's got a bit more darker than this. It's got a bit more darker than this. It doesn't look like the color. It's just the color. Let's go home. Bye. How are you doing? Bye. Go. This is right here. If you go outside, then you're going to have to pay for another. Blow. Go. I don't want to... That is hot. No more companies. There's no money. 고맙습니다.